자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60키로 박중선 선수 기분이 어떻습니까? 빨리 싸우고 싶습니다 빨리 싸우고.. 아우 멋집니다 오늘 경기의 목적 전략? K0로 이기했습니다 아 무조건 K0로 아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하고 응원 한마디 소감 한마디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나눌거라 믿습니다 아 좋습니다 화이팅 하십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7키로 이승민 선수 신인전 데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저 아주 기뻐요 기뻐요 아주 기뻐요 경기에 임하는 각오? 각오요 약물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최선을 최선을 다해 버텨습니다 아 멋진 앞으로 이제 계속 도전은 계속 되는 겁니까? 네 아 파이팅 하는 겁니까?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안 닫히는 거고 3분 3라운드를 버텨내는 것이 이기는 거니까 버티고 날씨가 더우니까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남주 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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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